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 멤버들 서주시고요. 저희 하이키 일단 정식으로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인사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인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들리는 건가요? 지금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키 예리입니다. 많이 비 소식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비가 계속 많이 왔다가 많이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비있고 저희랑 즐겨주시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언제 이렇게 우비있고 페스티벌 즐겨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아봤어요. 제가 지금 댕브하면서 약간 속이 조금 젖었어요. 아... 저희랑 방금 히어라, 히어라, 히어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네,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곡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키가 이 비를 뚫고 저희 데뷔곡이었던 에슬레티컬이랑 이어서 불빛을 꺼뜨리지 마라는 곡을 연결한 곡을 보여드렸는데 좀 강렬한 댄스곡이었잖아요. 어? 대답이 너무 좋은데요? 이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은 좀 잔잔해서 비 오는 이 무드랑 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아련해 보이지는 않게 비가 잠깐 멈춰졌네요. 맞아요. 고맙다, 날씨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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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번에 Thinking About To라는 영어 디지털 싱글을 냈었는데 그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곡은 또 아련한 곡이니까 놀라도 아는 거예요. 알겠다! 이 곡을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써서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서 즐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아직 세팅이 다 안 된대요. 거의 됐어요.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와의 Talking Dummy. 아이고, 어라!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 말고도 위에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도 아, 이제 핸드마이크로 껴간 거가요? 아, 마이크가 나오고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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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서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저희랑 같이 즐겨주세요. 네, 굉장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그럼 노래를 한번 부러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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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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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해요